좋아! 드디어 결승 진출이야! 여기서 이기면 형한테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! 어? 그런데 빌리랑 제니아까지 우리 집엔 어쩐 일이야? 뭐? 로건 형을 이기려면 새 코어 스킬이 필요하다고? 결승전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! 자징 탑 스피너 다음 이야기! 결승 대비 특별 훈련! 3, 2, 1! 자징 슛! 5, 8, 10! 이기면 형의 결승과 화! 한글자막 by 한효정